나면 떨어지면 아프겠는데 나면 떨어지면 아프겠는데 나면 떨어지면 아프겠는데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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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 이런 작업을 고쳤고 여기도 일종의 작업 노트 여기가 일전시실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재효 미술관이 전체 주제를 다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곳인데 아 세상에 이렇게 하하하하 이런 작업을 했다는 거죠 아 이렇게 그을렀네 이렇게 그을렀어 계세요? 나아 나아 들어온 길을 찍었으니 나아가는 길을 찍고 싶습니다 지금 자 일전시실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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